부모님 방예 아세 빨간 동백 다다가는 시작 빨간 동백 다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빨간 동백 다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빨간 동백 다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누가 여기서 이렇게 구성적이었는데 야 방에 꽂아놓고 방에 꽂아놓고 분명히 여기서 겁나 구성적인 소리 나왔는데 아 꼬리를 감춰보면 어떡하냐 빨간 동백 다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빨간 동백 다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 다다가는 하얀 동백 다다가는 하얀 동백을 하얀 동백을 하얀 하얀 듣지도 않고 떠나가는 하늘에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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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을 하얀 동백을 따 하얀 하얀 그렇죠? 빨간 동백은 젊은 여자 연인이나 결혼해서 새각시 젊은 여자한테 연인을 따다 주고 하얀 동백은 따다가 임계신방에 꽂아넣는 거예요 하얀 카네이션 빨간 카네이션 아디끼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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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을 동백을 시작 하얀 하얀 동백은 JUJJJ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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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임방에 꽂아주세 부문 임방에 꽂아주세 빨간동백따다간은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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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동백따다간은 임계신방에 꽂아주세 부문 임방에 꽂아주세 부문 임방에 꽂아주세 빨간동백따다간은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빨간동백따다간은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빨간동백따다간은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빨간동백따기 안 맞어. 한박자 씹기 하얀 하얀 동배들 시작 하얀 동배들 따가는 따가가는 따가는 따다 그것이 두 박자 안에 다 끝나야 돼. 따다 따다 그리고 가는 세 박자에서 바로 가가 시작되어야 되니까 따다가는 이거야. 시작 따다가는 부모님 방에 고호자 주세 부모님 방에 고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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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 고호 고호 나 빨간동백 시작 고자 주세요 가세 가세 동백 고수나로 가세 자 이쪽 시작 빨간동백 다음 하나 그렇게 처음부터 빨간동백 다다가는 시작 빨간동백 다다가는 잉계신방에 꽂아놓고 빨간동백을 빨간동백을 빨간동 공공신방에 꽂아주세요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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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 고수나로 가세 잘하셨죠? 처음에 얼떨떨했지만 빨간동백 다다가는 빨간동 그거야 빡빡빡 붙여서 말을 엮어 나가야 한디 거기서 그냥 이쪽 동지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빨간동백 다다가는 바로 나오지 않아 여기서 빨간동 저쪽은 아얀동 거기도 이렇게 거기 한 내줘 하 간한한한 하 하얀 동백을 다다다다는 본본 이름방에 꽂아 주세 세례맨 머금어갖고 머금어갖고 하얀 개 동 배굴 개굴 하얀 동 개굴 따라하는 그 풍모 김방에 고장 추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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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 꽃을 가로 가세 가세 자 Dé 스토리 자